네, 시장에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아호 고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문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성탄 되시길 바랍니다. 굿머리 식스의 산타가 오셨습니다. 너무 빨리 왔네요? 아닙니다. 딱 좋은 타임. 선물을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선물거리가 너무 없어서 죄송한데 산타가 미국에만 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그럼 여러분 한번 봐주시면 내년에 아주 좋은 선물 여러분께 드린 거 약속들 꼭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문님이 계시는 것 자체가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또 왜 이러십니까? 추운 날 이렇게 띄우시면. 좋습니다. 2021년이 이제 진짜 한 주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올해도 마지막 끝이 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올해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증시해서 우리가 어떤 것에 놀라고 또 웃고 울었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0대 뉴스. 네, 좋습니다. 많이들 나오는데. 굿머리 식스가 선정한 10대 뉴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도 아, 그랬구나 이제 한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리 3,300 돌파한 거죠. 그러니까요. 7월 6일입니다. 7월 6일 날 3,305를 통과하면서 됐는데. 그런데 이제 보시면 1월 달에 3,200을 갔고 7월까지 그 3,000 이상을 쭉 가다가 하반기에 쭉 빠지죠. 그래서 상고하자인데 재미난 건 오늘 말씀드리는 이거를 찾아온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2020년 10대 뉴스를 보고서 2021년 10대 뉴스를 봤어요, 제가. 그렇다면 2022년에 상반기에는 올해 일어난 일이 재현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급히 갖고 온 겁니다. 그런데 3,300 돌파가 1번이고 2번이 이제 우리 투탑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런데 거기가 14%에서 19%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익 좋고 영업이익 좋고 다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향을 준 게 뭐냐 하면 모간스트린에서 겨울이 왔다. 뭐 이랬는데 사실 내년도뿐만 아니라 내후년도는 영업이익 증가율이 어마무시합니다. 2023년도는 20%, 그다음에 32%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반도체는 분명히 하반기에 6개월을 당겨서 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들이 좋아지는 부분. 그러면 그때는 많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반기에, 상반기에 한번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다시 시도를 걸고 있습니다, 또 탑2가. 그렇죠. 그다음에 서학개미. 서학개미로는 완전히 동학개미들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지금 국내에서 진짜 유동성의 아주 근원이 됐던 우리 동학개미들의 거래량이 굉장히 줄면서 그 대신 서학개미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436억 달러인데 지금 그게 1천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외환증권 보건 그룹이.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보시면 알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코스피가 지금 2%대의 수익률을 내는데 S&P 527%, 그다음에 나스닥 24%, 다우전스 18%, 서학개미가 동학개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증시의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학개미로 변신하시는 것도 수익률 면에서는 굉장히 좋다. 그다음에 불타는 2차전지, 메타버스 이건 잘 아시면 시총의 주역들이 세대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LNF, 잘 아시니까. 코스닥에서 특히, 그렇죠. 2,400%,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세대교체가 일어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롤러코스턴 IPO. IPO가 작년도 SK바이오팜인가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쭉쭉 올라오는데. 작년에 95개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115개. 조금 더 많이 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는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주식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롤러코스턴 IPO, 이거는 2021년부터 지금 트렌드로 들어오거든요. 이거는 22년도에도 계속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IPO하는 거에. 지금 뭐 이렇다면 지금 2021년은, 그러니까 20년은 IPO가 그냥 모든 것들이 잘 됐고요. 그렇죠. 내년 21년은 옥석가리기가 됐고요. 내년에는. 그것을 학습효과를 통해서 22년에는 숫자는 많지 않지만 좋은 것들이 많이 올라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연초부터 LG에너지솔루션이 또 IPO 준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카카오 패밀리가 사실, 진짜로 뉴스 메이커였죠, 뉴스 메이커. 계속 갈 줄 알아서 카카오가 흔들렸습니다. 흔들리고 삼형제가 어떻게 되고 이러는데 이런 류의 부분들, 그렇다면 이것들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사실 플랫폼을 어떻게 쓰느냐거든요. 그래서 플랫폼이 확장성을 가진 데가 어디냐. 이것도 2021년도에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22년도에도 계속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매도 재개된 거. 5월 3일이죠. 그래서 한정적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도 공매도 얘기가 많이 나올 게 공매도가 돼야 우리가 MSCI 선진국 펀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진국 펀드 되시면 알지만 바로 7%에서 한 10% 정도 우리나라에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기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거고요.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이 이제 후반부에 이제... 계속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건 뭐 신문에서 뭐 언론에서 다 다룬 부분들인데 어쨌거나 11월 달에 테이퍼링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이 소위 말하는 영향 별로 없었죠. 증시가 크게 뭐 흔들리는 모양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소통이 잘 되고 있었다는 평가를 좀 내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탈마형 주식형 액티브 ETF가 급성장을 했어요. ETF 투자 많이 하십니다. 이건 내년도에도 이거는 10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액티브 ETF, 패시브가 아니라 액티브 ETF 내년도 초부터 해서는 좀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뭐 웃고 울고 했죠. 헝다부터 해서 여러 가지에서 증시가 있어서 증시에 오류내림이 있어서 2021년 증시 10대 뉴스를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2020년에 무엇이 일어났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작년에 하면 지금 말씀드린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코스피 사상 최고치. 동학개미 열풍. 공모주. 공모청약. 그다음에 해외 주식 열풍. K-뉴딜 지수. 이런 거 보시면 2020년도에 나왔던 것이 2021년도로 그대로 가고. 그런데 이 트렌드가 한 3년은 간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유동성을 걷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년에도. 20년, 21년에 공통 분모를 가지시고 내년들을 대비하시면 재미난 그리고 좋은 수익률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올해와 작년 그리고 10대 뉴스나 키워드를 한번 생각을 확인을 해보면서 내년 시장에도 우리가 잘 적용되거나 또 이어질 수 있는 트렌드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